안녕하세요.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해남군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해남군 성지면 탓가리 탓가리 일구마을 부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이어서 그 토지의 모든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토지의 지형도가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이 토지의 지적도로서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현황쪽으로 농록길을 노란선 부분이 개설되어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이 토지는 마을로부터 약 500-600m 위치에 있으며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밭이 되겠습니다.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, 지목은 전 즉 밭이 되겠습니다. 지금 부동산의 현황 상태로는 길가에 접해져 있는 밭으로서 현재는 농작물이 식재됨으로 푸르른 환경들을 보고 계십니다. 이 사진은 겨울에 촬영한 것으로서 농작물이 추수한 후에 밭의 형태도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. 토지의 면적은 1769제곱, 9평수는 535평이 되겠습니다. 이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로는 농산물을 재배한다든가 하우스, 기타 적정 용도에 맞게 사용했을 때 최적으로 좋은 토지로 사료됩니다. 토지의 매매가격은 3500만원,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. 이 토지로부터 5분여 거리의 바닷가가 되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정부동산 랜드와 함께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다음에도 더 나은 부동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방문하신 고객님께서는 꼭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더욱더 신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